리듬체조 요정 손현재가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 오늘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. 손현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레나 코치와 함께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선보일 새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갑니다. 손현재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.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코치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 것 같고요. 내년 시즌 아시안게임도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